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웬일인가요? 일본 지바현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발생 시각은 오늘 5월 15일 오후 1시 57분경입니다. 일본 지바현의 지진은 대한민국과의 생활 연관성에 대해서 많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바현에 지진이 났을 때 대한민국의 지진이 났던 것도 말씀드렸었죠. 지금 5월 10일에만 지바현에 두 번 지진이 났습니다. 보시면 또 1시 52분에 또 3.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두 번 났죠. 과거의 지진을 보면 지금 5월 14일에 지금 도쿄도 23구 지바현 바로 옆에서 지진이 났죠.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도쿄도에서 났고 다음에 5월 3일이 되는 요번에 또 도쿄도 다마시에서 다마시 동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5일 역시 지바현에서 지진이 있었죠. 이렇게 최근에 그 5월 초에 도쿄도와 지바현 일본의 수도권 근처에서 계속해서 지금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현의 지진이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연관성을 과거에 가졌다는 의미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020년 지금 5월 6일 오전 1시 57분경에 지바현 이찌하라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0년 5월 6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2020년 5월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2020년 5월을 보면 5월 6일날 전남 강진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지진이 발생을 했죠. 뭐 굳이 연관성이 상호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이 당시에 일본 지바현의 지진 상황을 기준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확인보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많은 지진이 나고 있고 전남 해남 쪽에도 지금 많은 지진이 나고 있죠. 전남 해남군 5월 3일에는 3.1 규모의 비교적 강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연관성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2016년도에도 지바현을 보시면 10월 20일날 지바현 사와라시에서 지진이 5.3이 있었죠. 그리고 지바현 노다시에서도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10월 10일, 10월 20일, 10월 20일 오전 11시 49분 53초에 5.3의 지바현 사와라시에서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한민국은 어땠느냐 보면 2016년 10월 20일 12시 17분 경북 경북 경주시에서 2.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와라시에서 11시 49분, 11시 50분을 봤을 때 지금 한 30분 정도 차이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일본의 지바현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5월 15일,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의 지진은 어떤가 보면 아직은 큰 지진은 없습니다. 중국 어제 오후 5시에 일점 중국 보은, 강원도, 횡성 그 다음에 경북 김천에서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양에서 5월 13일에 3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만의 지진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에서는 오늘 새벽에 화렌 시엔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진의 깊이는 21.9km입니다. 대만의 지진이 이렇게 화렌에서 발생을 하였으므로 이 지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진 사항을 보고서 일본의 난세이 제도와 큐슈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지진 사항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